오늘 하루 종료 만지야 가자 오늘 하루 종료 후사카이야? 만지야 거기 좋아? 해? 꼭 허락먹고 하더라 오늘 하루 종료 오늘 하루 종료 한국 온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빨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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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색한다 만지야 등산 후에 있는 집에 할까? 집에 할까? 집에 할까? 이제 집에 적응했나봐요 이제 집에 적응했나봐요 미안해 피났어? 이제 푹 자는거야? 자 잘자 잠시만 잠시만 너 들어가면 안 돼 네 멍지야 멍지야 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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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benefits 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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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silence 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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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자가 아구 자가 아구 자가 아구 자가 아구 자가 아구 자가 무슨 냄새를 그렇게 맡아 엄청 맡아 냄새를 뭐야 뭐 있어 먼저 아 으 으